안녕하세요 네 아무나도 소녀같은 또 봄쇄에 느껴지는 인식을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드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상에 타이틀에 맞게 더 멋있는 여자 솔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엘리씨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히트곡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정말 끝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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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들이 나왔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또 활동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활동 계획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컴백 준비 중이고요 네 앨범도 지금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언제쯤인지 저희가 예상 기띔을 해 주실 수 있나요? 어 올여름 올여름 네 시원한 곡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엘리씨가 딱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